내일 시장은 또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내일짱 미리 보기로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영업부 이성욱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내일도 이런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최근 2주 동안에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상승에 대해서 추세까지 연장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그리고 오늘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에서의 차이 시련이 많이 나와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어두웠는데 지금 이번 주 초도 그렇고 반도체주, 엔터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주가로 시장을 좀 이끌면서 이 부분은 좀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제가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채 협상 이게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이 디폴트 가능성은 없죠.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다만 2011년에 그때 오버아 정부 때 부채 협상이 계속 미뤄지면서 미국이 신용 등급을 강등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폭락했지만 그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20% 이상 폭락했던 걸 봤을 때 디폴트는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자체는 어떤 시장은 전체적으로 억누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드렸던 반도체, 중소형주 내에서도 엔터 업종이나 이런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사실 이거 역사적으로 되돌아 봤을 때 그때마다 늘 이렇게 노이즈로 나왔던 것이었죠. 이게 또 디폴트 될 일은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일단은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섹터나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주나 엔터 업종도 관심을 좀 가지면 되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매크로 지표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경기 방어주에서 또 약간의 경기 방어주라보다는 시장의 어떤 리스크에 많이 배제되는 업종을 좀 관심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음식료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음식료 업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만큼의 경기 방어주 효과는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음식료 업종을 해도 굉장히 좀 섹터 부분이 넘잖아요. 이 안에서도 어떤 모멘텀이 있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해외 쪽에서 많이 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라면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음식들 전체적으로 일본 기자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어떤 하락 부분이 좀 예상이 돼서 마진이 좋을 줄 알았지만 이 부분이 쉽게 원재료 가격에 하향 안정화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펀드멘털, 경기 방어주도 펀드멘털을 좋아야 어떤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펀드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 역할도 올해 어떤 상반기 때는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이 섹터별로 봤을 때도 해외 쪽에서의 수출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부분은 당연히 그걸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농심,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좋게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K-POP, 한류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좀 관심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그중에서도 라면 업체들, 라면과 관련된 종목들을 뭐 농심이나 삼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살펴볼 만한 종목, 시초가의 어떤 종목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JRP 엔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엔터 업종, 저는 엔터 업종을 엔터 사사, 다른 어떤 제조업체 대비해서 사사를 오히려 더 한꺼번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가 많이 가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신고가를 아무리 기록하더라도 이게 실적이 잘 나오는 게 확인돼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신고가라는 부분이 매수신호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최근에 2차전지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박지만 주가가 좀 미리 땡겼을, 몇 년치 이후를 땡기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후로, 특히 이제 분기시적 발표를 전후로 주가가 계속 상승을 내려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을 때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음식료 업종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농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또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밸류가 높다는 것보다 밸류는 자연스럽게 또 상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IP 엔터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터 사사 중에서 왜 JIP 엔터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엔터 업체 안에서도 가장 본업에 충실한 게 바로 JIP 엔터거든요. 본업이라고 한다면 음원, 음반, 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아티스트들에 의한 직접적인 수익 부분이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 가장 JIP 엔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하이브나 SM처럼 또 이제 올해 좀 지분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다른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가 또 신사업에 진출하는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본업에 충실한 JIP 엔터가 가장 좀 안전하게 매수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엔터 업체들의 어떤 해외 쪽, 4세대 아이돌의 진출에 의한 실적 부분도 올해는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먼저 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매수를 표출에 담아둬도 괜찮은 게 바로 JIP 엔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은 JIP 엔터 어쨌든 주가는 계속 상향,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보세요? 우선 증권사도 목표주가 계속 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1차적으로 10%, 13만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13만 원이 됐을 때는 추가 매수하냐 아니면은 하는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됐을 때, 13만 원 됐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자 효과는 10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JIP 엔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됐는데 여전히 좋은 업황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튼실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히려 지금 매수해서 조금 더 가져가보자, 신고가 행진을 즐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생각을 하고 반영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성홍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차장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